미국에서 거센 물결을 이루고 있는 전기차들이 올해에는 대세로 급부상하는 팁핑포인트, 대전환을 시작할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평균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인기 전기차의 경우 2년치가 이미 매진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선 올해부터 5년 동안 전기차 개발과 생산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올해에만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생산 공장만 해도 12곳이나 새로 짓게 됩니다. 폭발적인 수요와 이에 맞추려는 대규모 공급 확장으로 미국 내에서는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일대 전환하기 시작하는 팁핑포인트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근 100만 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90%나 급증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총액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 제너럴모터스 자동차의 10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독일 벤치도 지난 한 해 전기차를 10만 대나 판매해 전년보다 테슬라와 같은 90%나 급증시켰습니다. 폭스바겐의 ID4라는 전기차 SUV는 지난해 1만 7천 대를 팔았는데 수요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을 뿐 공급만 할 수 있었다면 4배 이상 더 판매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와 독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 5년 안에 제너럴모터스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사고 있는 F-150 픽업트럭의 전기차인 라이트닝을 당초 7만 5천 대를 생산하려다가 2배인 15만 대 생산으로 배가시켰습니다. 포드 F-150 전기차 라이트닝은 4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로 가격이 책정돼 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새 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낮은 편이지만 2020년 2%에서 2021년 4%로 증가하는 등 매년 2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폭발적인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시작돼 12곳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도로상의 전기차들이 급증할 게 분명해지면서 일대 변혁이 가시화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